내가 막 휴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절약이. 그런데 나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또 절약하지 않아. 대신 이제 뭐 막 명품 이런 옷 같은 거는. 내가 별로 감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남들이 봤을 때 형이 헬스기구 막 사는 거 막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 그럴 수 있지. 시계는 사실 한 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지, 남자는. 시계와 함께해서 슈트. 슈트와 함께해서 구두. 살 게 많은데요. 그래도. 산에 사시는 분이니까. 뭔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구나. 내가 보다는 저 기름을 사려면 굉장한 거리를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생각이 뭐냐 하면 좀 기름을 좀 더 사다 드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차에 있는 기름을 좀 뺏어드릴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 가면서 나중에 넣으면 되잖아. 강훈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큰 차 좋아하냐? 어떤 차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아, 저는 SUV 좋아해요. 아우, 잘 맞네, 나랑. 난 X가겐을 탄단 말이야. 아, 진짜 짐종국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 봤니? 저의 최종 목표예요. 어, 진짜로? 네, X가겐이.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있어. 이게 내가 막 휴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나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또 절약하지 않아. 네. 대신 이제 뭐 막 명품 이런 옷 같은 거는. 내가 별로 감성이 없으니까. 너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드는 내 스스로에게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성향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형, 남들이 봤을 때 형이 헬스기구 막 사는 거 막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런. 저희가 이해를 못하게. 아, 그럴 수도 있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냥 다 세 봉이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네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이 명품이라는 거. 내가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이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게 명품인 것 같아. 명품이 주는 또 가치도 있겠지만. 있겠지, 있겠지. 동시에 내 색깔이 나와야 돼. 네, 맞아요. 그런 정서. 네, 정서. 시계는 사실 한 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지, 남자는. 시계와 함께해서 슈트. 아, 그렇죠. 슈트와 함께해서 구두. 살 게 많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모델은 옷에 대한 것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도 뭐냐고 있잖아. 배우는 사실 그 옷에 서로 잡히면 안 돼. 내가 브랜드가 돼. 내가 브랜드가 돼. 당당하면 나로부터. 당당하면 나로부터. 나로부터. 양쪽에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걸 싫은 말을 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은 말을 내가 탈게, 내가. 나중에 있잖아, 정구가 쓸 때 이거 잡고 이렇게 그냥 서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면서 말이 원래 흔들어. 당연한 거니까. 그래, 그래. 이렇게 택배를 전해줄 줄이야. 누가 낳겠습니까요. 당훈아. 네. 어떠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잘 타신다. 야, 그래도 말 타고 가니까 좋지 않아. 낭만이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어깨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사람 걷듯이 걷네, 어깨가. 야. 왜 그러는 거야, 어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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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사람 걷듯이? 반동받는 거 반동. 아, 그래? 어, 어깨를. 야, 웃기래, 그거? 야, 웃겨. 야, 이게 멋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엉덩이 아플 때는 이거 잡고 있잖아, 앞에. 이거 이렇게 쑥 수면 돼, 이렇게. 아, 그래, 그래. 엉덩이 안 아프다고. 너 엉덩이 안 아파? 나? 어. 그냥 견딜만 해. 엉덩이가 좀 한 엉덩이 하잖아. 근육이 많아서. 괜찮네. 근데 이거 말 많이 타면 코어가 좋아지겠어. 아니, 진짜 좋아져. 움직이지 마세요. 풀 먹네. 오케이. 애가 배가 고팠나 본데. 풀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애들이. 아, 먹으면서 가네. 아, 그냥 목성이 좋네. 잘 먹네. 아우, 애가 방귀를 너무 끼네. 아우, 야. 애가 방귀를. 아우, 야. 걸어가면서, 자식이. 아, 애는 방귀를 왜 이렇게 끼는 거야. 한번 싸야겠는데, 똥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야, 휘파람 불어도 되는 거야? 밀착카메라는 거야? 아, 이렇게 가야 돼. 아, 이거 카메라 붙여. 아, 그치, 그치. 이거지, 이거지. 야, 야, 야. 너, 이, 이, 이. 이 친구. 일부러 그런 건가?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야, 씻었어, 니들? 여기 씻을 수가 없는 게. 못 씻는다고? 소주를 사러 갈았는데. 어. 쪼금으로 밖에 안 나와. 방이 몇 개지? 오, 방 많다. 다 왔어? 네. 아, 형 진짜, 진짜 힘들었어. 좀 더 하차할 뻔했어. 아, 카메라 있나? 아, 있네? 형, 자는 것을 어떻게 그냥 아무 데나 자리 잡아도 될까요? 그럼, 너 편한 데 가. 야, 너 자고 싶은 데 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가 퍼스트야. 네가 하고 싶은 데 가라. 난 여기서 잘 거야. 아, 그래? 너 옛날부터 맨날 소파에서 잤어, 맨날. 그때도 있어. 아, 방보다 여기가 좋아. 종국이 형은 밑에서 잔다는, 주무신다는데? 꼭, 방에 아무것도 펴주자. 그럼 저 그냥, 그러면 좀 누릴게요. 네? 누릴게요. 아, 그럼. 여기가 좋겠네. 두 번째로. 요요요. 야. 예. 야, 이거 어깨 좋다, 너. 아, 형. 어깨. 야. 좋아하네. 일주일 동안 어깨만. 야. 너 어깨 많이 안 해도 돼. 왜냐면 너 어깨가 프레임이 좋아. 타고난 어깨야. 맛있어, 형. 그러면. 맛있어, 형. 그러면. 야, 형. 누가 좋은 거야? 파렁. 몇 킬로야? 4킬로. 형, 4대 배 하시네요. 어, 4대 배. 아, 진짜. 아니, 형, 알지. 4대 배. 4대 배. 야, 형. 이렇게. 그렇지. 해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다 깼다. 숨어 나올까 봐. 아니, 숨어 안 나와. 여기서 살짝 팔을 좀 더 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여기 타겟 정확히 먹잖아요. 와. 그래. 야, 4킬로도 힘들어. 지금. 앵기술 빨아야 되고. 아마. 고맙. 좋네. 어, 좋아. 야, 오늘 좀 깔죠. 아, 딱 좋네. 오. 오. 아, 맛있다. 하하하하하하. 맛있어? 네. 마크 나라 아닌가? 이상한 거 봐봐.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아줘. 한 장이라도. 나 날 보는 네 목소리 듣고 싶을까. 내가 더 심어지게 될까 봐. 또 지금은 너. 어디 있어? 아니. 야, 이거 우리의 생일 amazon. 형, 저 정수경 선배님 콘서트 받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어우, 너무 좋아. 나왔네. 시술기가 좋지? 야, 너 모자 벗은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너 머리 길이가 이 정도였구나? 그럼, 널 짧게 했잖아, 이거 지금. 몰랐네. 야, 레깅스 한 두 개 다 챙겨 올걸. 야, 조이사 말려? 군조에서 금방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레깅스 한 두 개 챙겨 왔으면. 나는 뭘 쓰는 거야. 조금 덜 마르더라도 다리.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지. 조금 덜 마르더라도 밑에 있는 게 아니지만, 여기는? 다리. 아, 근데 걸 데 없는데, 카메라에 걸 수도 없고. 야, 건조해가지고. 어, 여기다. 그럼 여기다 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 못 찾지. 아, 좀. 묶으려고? 안 마르지, 그럼 묶은 부분이. 어? 가까이 가져가줘. 초고다 묶어야지. 어, 가져가야지, 그럼. 오케이. 고맙습니다.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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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